유쌤이의 사랑이는 진짜로 변한지 모르겠거든요? 지베베 틀어요? 네 아무튼 아 지금 다들 기대된다고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채민이 지금 놀릴 생각이 신났어요 지금 아빠가 내 아빠일텐데 안녕 크레오TV의 나의 지은 사랑 지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 채민이 별덕이가 얼마 전에 올라왔던 걸 아시죠? 와 근데 댓글에 다들 사랑이 목소리가 엄청 달라졌다고 사랑이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유쌤이 왜 사랑이는 진짜로 변한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오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몇살때 영상이죠? 7살 아니면 8살 7살 아니면 8살때 영상이 여러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싫어요? 네 한번 아 정말 기대된다고 야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채민이 지금 놀릴 생각이 신났어요 지금 아니 저번에 저번에 언니가 진짜 많이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놀랐어요 잠깐만 채민이 지금 놀릴 부분이 있나요? 뭔 소리야? 사랑이는 지금 영상 보고 놀릴 부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마한테 따고 해 나는 괜찮다는데 왜 자꾸 아깝다는데 근데 저희 집에도 사랑이가 있는데 네 제일 많이 놀랐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자기 차례 되니까 이제 아니라고 노는 적 없다고 저 왜 저는 오늘 제일 많이 놀릴 거예요 아 채민이 많이 놀랐으면 되나요? 어? 너 잘못 먹었어? 아무튼 빨리 고기 자체했어 혹시? 아니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도 제가 꼬집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그래 엄마의 큰사람아 빨리요 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 제 아빠가 안 빠져나 내 아빠가 안 빠져나 내 아빠가 안 빠져나 이거라 심연이야 시인이야 자질했어 자질했어 웃는거 아니에요? 아빠가 나아내 있어 나아내가 무슨 운영디야 내 아빠가 내 아빠가 내 아빠가 아 나를 안 빠져나 내 아빠가 아 입을 적어도 2초동안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 너 웃긴가 아빠가 내 아빠가 안 빠져나 오늘 한 채민의 나라입니다. 오늘 왕래의 복서 역습 시작되어 있거든요. 정말 채민이 약간 앵부세인 줄 알았어요. 옆에서 계속 놀랍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놀랍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뭐라고요? 정신. 잠깐만요. 급식이 진짜 잘못했나 봐요. 저 기억에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달라요. 깜짝 놀랐죠? 한 번 해볼까요? 지금 사랑의 톤으로 연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내 아빠잖아! 진짜 잘했어. 태철이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소리가 너무 달라요. 좀 더 해볼 수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미워서 제가 꼬집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랬어요. 아 채민이야! 미워서 꼬집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촬영한 채민이 처음 보거든요, 지금? 자, 갑니다. 자, 사라이만 가볼게요. 아, 입이 더 붙어. 안 쳐다봤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워서 꼬집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어떠한 효과도 들어가지 않은 지금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너무 달라졌거든요. 자, 영상이 더 있죠? 다른 영상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거 너무 귀엽다. 잘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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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트로 일어났구나. 귀여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왜 이뻐. 봐봐. 이 부분은 지금 라인으로 이불 벌리고 보고 오시네. 이 부분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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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이거.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다른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다시 보겠습니다. 철수다! 철수야! 어? 넌 해트맨 일어나는구나?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못 느끼고 있었죠? 네. 저도 댓글을 보기 전까지 아예 몰랐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고기만 저녔지? 응. 오늘 아침도 콧노물 고기야? 엄마가 매일매일 고기만 저녔. 나 아빠가 왔다. 나 아빠가 왔다. 나 아빠가 왔다. 이거 먹게. 우리 집인 이거. 치산을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다. 네 때도 이렇게 되어 있어. 맛있어. 지금 근데 보니까 시윤이가 아무 얘기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채민이가 놀리는 거 보면서 다음에 내 차례일 수도 있다. 채민이가 너무 먼저 가지고 지금 시윤이가 지금 손을 꼭 잡고 있거든요, 나의 손을 지금. 자, 우리 목소리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고기만 저녔지? 오늘 아침도 콧나무 고기야? 어? 이거는 근데 조금 저게 많이 바뀐 거 같아. 아, 그래요? 저 이것도 엄청 많이 변한 거 같은데? 갈수록 좀 똑같은데. 처음 거는 너무 이기목소리잖아요. 사랑이가 조금은 목소리가 나머지 분들 비해서는 잘 변한 거 같아. 진짜요? 네. 영상 보니까 사랑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귀여워요. 아니, 사랑이한테 물어봤는데 왜. 죄송해요. 왜요? 왜? 사랑이는 유셈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어떻죠? 네. 네. 귀여워, 뭐 필요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아파! 지금. 자, 나이 보이자, 나이.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오늘 봤는데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나이가 좀 슬픈 표정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 저, 우리 같이 연습하던 때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나이도 이걸 했었거든요, 방송을? 그때의 나이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요? 왜? 네? 완전 달라졌어! 난 이건 진짜 느껴. 어, 맞아. 엄청 많이 달라져서 나이도 다시 한 번 목소리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시윤이가 남았습니다. 아니, 시윤이도 엄청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시윤이는 3학년 때 왔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덜 변했을 줄 알았는데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방해하시면서. 자, 다음에 나이의 시윤이 같이 한 번 비교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채빈이 소감 어떤가요? 놀릴 수 있어도 좋았나요? 왜 너무 행복했구려! 아, 그게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 짤생성. 자, 우리. 과거의 사랑이와 지금의 사랑이가 같이 있습니다. 일단은 진짜 과거 모습과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묘해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 우리 많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춤도 많이 기도해보고요. 오 마이 갓. 아,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너 못생겼어요. 지금은 예쁘신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예쁘다. 아니, 그거는 예쁘다. 아니, 그거는 예쁘다. 그거는 예쁘다고. 아니에요. 말도 못할 정도. 너무 예쁘다. 아니, 그때는. 거울을 보면 만족한다. 자기는 지금 너무 예쁘다. 약간 그런. 일반 카메라로 찍어야 할 수 있어. 아, 너에게 진심이야. 자, 우리 옛날 사랑이와 지금 사랑이와 다 같이 우리 영상 재밌게 보셨던 뭘 해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자, 바로 사랑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공답과 좋아요 꾹꾹. 영상 왔다.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what enough for me. 가끔은 이렇게 돌아갈래. 가끔 이렇게 멀리 볼래. 눈치 볼 필요 없이 걱정할 걱정 없이. 한 번쯤 들면 바쁠래. 가끔은 이렇게 혼자 갈래. 가끔 이렇게 내 맘대로. 뒤죽을 필요 없이 고민할 고민 없이. 그냥 따라가 줄래. 내 맘대로. 고마워. 어떻게 할까. 그래? 너가 안쪽으로. 엄마가 안쪽으로.